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저민 하디 지은, 김미정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벤저민 하디 자기개발 분야의 파워블로거이자 탁월한 기획자, 작가이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 둘째 동생은 마약 중독자, 막내 동생은 자폐아인 우울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저자는 자신의 환경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져 지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다니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무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났다. 미국의 정반대 위치에 있던 교회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다. 멀리 떠나 있던 자신은 완전히 달라진 반면, 약물과 마약에 빠져 있던 가족,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친구들의 삶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저자는 그 일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변화의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실질적 경험과 10여 년의 결친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환경을 바꿔 인생을 설계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저자는 4년제 대학 과정을 3년 만에 마쳤고 현재 클램슨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의 브런치 같은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의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매달 수백만 명의 독자가 그의 글을 읽는다. 포브스, 허핑턴포스트, 비즈니스 인사이트, 뉴욕 옵저버 등에도 칼럼을 기구하고 있다. 프롤로그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이들이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의지력은 우리 생각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수백 번은 해보았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물거품이 되고 좌절감만 맞부왔을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의지를 다지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 일수 아니던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굳게 결심하지만 2월이면 모든 게 지난해와 똑같아지지 않던가?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난 10년간 연구해왔다. 이 탐구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계속됐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연구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추가할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과정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꾀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주는 자기 개발서다. 의지력에 기대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오랜 연구로 알게 됐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의지력보다 행동해야 할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를 강화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정, 노력, 의지보다 중요한 환경 변화의 비밀 표면적으로는 의지력의 효과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의지력의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할 때마다 무수한 질패를 경험했다.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에 매달리고 있다. 그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갈등하고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면서도 말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맞게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의지력을 맹신하다 결국에는 목표와 상충되는 환경에 주저앉고 만다. 나는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존재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심지어 즉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을 변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면 당신도 바뀔 수밖에 없다. 나는 삶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줄곧 내 삶은 안정감이 부족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동안 매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었다. 끼니는 늘 피자와 탄산음료로 때웠다. 마음속으로는 갈등을 거듭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산물이 되어갔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거기에 젖어들었다. 거의 스무살이 되어서야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먼저 일주일에 몇 번씩 한밤중에 혼자 달리기를 했다. 처음에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환경의 자극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 자신을 위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6개월간의 달리기 끝에 2007년에는 마라톤에 참가했고 스무살 생일을 맞은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고향을 떠났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고향에 머문다면 나 자신을 완전히 리셋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에 다녀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나는 미국의 정반대쪽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친구와 가족,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게임, 심지어 내게 영감을 줬던 달리기와도 작별했다. 새로운 환경과 역할을 만나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다. 내 삶의 새로운 스위치가 켜졌다. 새로운 환경과 역할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었다.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보다 처치가 훨씬 좋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2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이다. 그와 더불어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런 공부는 언젠가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혀줬다. 22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 환경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달라졌는데 고향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학업과 일, 독서에 몰두했다. 새로운 발견과 비전과 기술 덕에 나는 3년 만에 학부 과정을 수월하게 마쳤고 로렌과 사귀고 결혼을 했다. 2014년에 정식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명문대학의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훌륭한 멘토를 구했고 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박사 과정 4개월째이던 2015년 1월 아내와 나는 위탁부모 자격을 승인받고 3살, 5살, 7살짜리 3남매를 맡게 됐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던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5년 넘게 전문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지만 내 생활은 눈속에 갇힌 트럭과도 같았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견인력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위탁부모 노릇은 트럭 짐칸을 채운 장작처럼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때 나는 등록금을 내고 5가종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장이자 아버지라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나는 글을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감하게 그 일을 그만뒀다. 금전적 어려움은 앞으로의 작가 경력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생각했다. 이를 그만두고 2015년 봄부터 온라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작가로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성공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내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쓸 책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내 이야기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과 원칙들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내가 변했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환경을 바꿔야만 한다. 성장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라. 경험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 변화하기를 멈추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이 어디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세계를 현재 상태로 놓아둔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환경은 그대로 두고 모든 부담을 오로지 스스로 짊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절대 통할 수가 없다. 당신의 환경을 바꿀 때 당신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환경을 바꿔준다면 적응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적응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이제 준비가 됐는가? 파트 1 재고의 변화는 환경이 만든다 1. 모든 영웅은 상황의 산물이다 역사학자 윌 듀렌트는 40년 이상 세계 역사를 연구해 문명이야기라는 11건의 걸작을 완성했다.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살폈다. 그리고 인류사에서 위대하고 결정적인 순간들과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듀렌트는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역사가 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다소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다. 역사는 시대마다 등장한 위인들이 남긴 흔적들로 이어져온 전토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위인들이 아니라 상황의 요구에 의해 역사가 형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위인을 탕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특별한 한 사람의 명석함이나 성경 지명이 아니라 필연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에서는 놀라운 일,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카리스마와 재능을 부각시킨다. 우리는 그런 영웅의 탄생 과정을 믿는다. 그들의 재능이 선천적인 것인지 학습된 것인지 또는 어떤 약물이 가져온 결과인지도 궁금해한다. 그뿐인가? 서점에는 영웅으로 변신하기 위해 의지력 외에 그리, 자존감, 자제력 등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가득하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환경을 우리와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병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영향이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서구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환경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인간과 주변 환경이 주고받는 영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한정짓고 모든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놓치기 일수다.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세계관을 고려하기는커녕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은 이렇게 지적한다. 사람들은 개인의 성격과 태도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 정말 그런가? 정직한 사람이라서 지갑을 주우면 돌려주고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며 비싼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라멜 브렐레 라떼 한 잔에 5달러를 지불한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이 주변의 은근한 압력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압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어떤 내적 성향에서 나온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대안은 완전한 결정론이다. 결정론에서는 사람을 의지도 없고 자기 행위의 주체도 아닌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 유감스럽게도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은 모두 잘못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두말할 것 없이 개인의 정체성은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하지만 개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형성한 환경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두렌트를 인터뷰했던 이가 이렇게 반문했다. 특정 개인이나 천재, 위인, 영웅은 칼라엘의 믿음처럼 인류 역사의 주 결정 요인이지 않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두렌트의 답변이 바로 이 책의 토대가 되었다. 나는 칼라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이 남긴 결과물이 역사라기보다는 상황의 산물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은 그의 모든 잠재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만들어집니다. 상황이 그러기를 요구한다면 보통 사람의 능력도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두렌트의 답변은 한 역사가에 입증되지 않은 추론이 아니었다. 상황이 역사와 사람들을 형성해 왔다는 그의 통찰은 최근 들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연구들 중 하나가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라지체티 박사와 너세니얼 핸드런의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인 기회균동 프로젝트이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한 개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을 거주하고 있는 주, 심지어 같은 주의 카운트에 따라서도 크게 달랐다. 어떤 카운트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어떤 카운트에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였다. 적극적으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한, 출생 환경은 한 개인에게 평생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라는 작가이자 강연가인 짐론의 말을 확인시켜준 연구도 있다. 우리는 그 다섯 사람 각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또 다른 다섯 사람의 평균이기도 하다. 당신 친구의 친구들이 살이 찐다면 당신의 체중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증가할 확률 역시 급증한다. 이런 2차적인 연관성은 예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1차적 연관성보다 더 위험하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 가축에게 보다 나은 유기사료를 먹이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가축의 소비자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시작됐다. 환경은 수입은 물론 가치관과 허리둘레, 취미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력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정해진다. 당신이 가진 모든 생각은 당신이 받아들인 생각들에 기인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지도 주변 사람들과 소비한 정보에 의해 제안을 받는다. 무가치한 정보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다. 변화를 원한다면 상황의 요구에 부응하기만 하면 된다. 두렌트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사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능을 펼칠 만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지금보다 더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은 탓이다. 환경이 나를 만든다. 환경의 영향력은 이 책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배우고 경험했으며 경이로움까지 느꼈다. 2014년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아낸 로렌과 함께 사우스 캐롤라니아 주 클램슨으로 이사했다. 처음에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는 의지력이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의 공부와 연구, 그리고 3년 넘게 위탁 아동을 양육했던 개인적 경험이 내 관점을 바꿔놓았다. 심리학과 개인적인 경험을 깊이 파고들수록 나는 외적 환경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됐다. 주변 환경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도록 길들여졌던 나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환경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환경이란 정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진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연구를 하고 인생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다. 환경의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자신도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 왔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라면서 불쾌하고 괴로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장소에서 벗어나 잘 지내게 된 후에 비로소 환경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환경을 변화시키자 나도 변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정체성과 기술, 정서, 세계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내 성격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대부분 나의 통제하에 있었다.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게 된 계기는 이사와 위탁부모가 된 경험이었다.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 클램슨과 멀지 않은 카운티에서 태어났다. 카운티는 소득 상향 이동이 백분위수 구에 속하는 일자리도 드물고 기회는 더욱 드문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다. 위탁 아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 때문에 아이들의 어릴 적 환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이상적인 가정환경은 아니었다고만 해도겠다. 타고난 환경에서 그대로 자랐다면 밝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행복과 성취를 맛볼 기회도 사실상 0%였을 것이다. 제티 박사와 핸드런 박사의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계층 간 상향 이동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아동기를 보낸 한 해 한 해가 중요하듯 보인다. 라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다른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5살짜리 여자아이는 숫자를 10까지 세지 못했고 제 이름도 읽지 못했다. 7살짜리 남자아이는 암기한 단어들만 겨우 더듬거릴 뿐 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 암기한 단어들마저 일부는 부정확했다. 아이들 모두 혼자 잠들지 못했고 신체적 정서적 문제로 약을 복용해야만 했다. 우리 모두 적은 기간 동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융화되어야만 했다. 아내와 나는 지난 3년간 위탁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를 감당했다.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양육법을 배워야 했으며 생활과 일정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하지만 위탁 양육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고 달라진 상황들이 우리를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와 더불어 아이들도 극적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엄격한 새 학교에서 잘 지냈다. 스포츠와 다른 거해 활동에도 참여했다. 아이들은 지난 3년간 미국의 30여 개 주를 여행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혔고 그 전에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다른 환경들을 경험했다.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는 거의 12개월 동안 정제 설탕을 섭취하지 않고 지낸 결과 신체가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학습 능력, 수면 패턴이 향상되고 침착해지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매일 평균 12시간을 잤다. 또한 우리는 매일 저녁 한 아이마다 거의 1시간씩 장문, 읽기,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부모 노릇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구의 부모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했던 환경의 극적인 변화와 그 변화 덕분에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나의 환경은 나를 내가 꿈꾸는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동영상들을 정리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착했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예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부 즐거운 추억뿐이었다. 아내가 찍은 동영상들을 지켜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내게 영감을 주며 저자로 성공하고 싶어지게 만든다. 또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준 존재들이다. 그들이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싶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나의 환경은 이런 점들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상기시킨다. 환경의 선택을 기억하라 이쯤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생 경로를 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유전과 같은 외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두 관점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완벽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면 나는 내 의지로 날아다니거나 길을 3미터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내 행동을 제한하는 중력과 같은 외적 변인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또한 우리 행동이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 상황 안에는 다양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에 관계가 클 때 혹은 강한 확신이나 바람이 생길 때 자신의 습관이나 조건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상황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온전히 결정론에 지배받는 존재라기보다 상황적 행위 주체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우리의 행동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적 신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정 문화와 지리적 위치와 시대에 특정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그 상황들에서 자유로운 것도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은 분명 우리의 선택을 제한한다. 사회심리학자인 제프일 웨버의 설명이다. 사실 우리는 결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신은 중력에서 자유로운가? 물론 그렇지 못하다. 공기는 어떤가? 당신은 공기에서 자유로운가? 페루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탓에 세계 대부분 지역의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 이처럼 열악한 대기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다. 당신은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무관한가?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한가? 혹시 이런 질문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들리는가? 아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의 상호이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책의 원고를 쓰고 있는 노트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내게는 그것을 만들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와 탁자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것들이다. 둘 중 어느 것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고 만들 마음도 없었다. 상점에서 구입해 내 몸을 채운 식품들 역시 다른 이들의 수많은 노고와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환경에 의해 규정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을 바꾸면 나도 바뀐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체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속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선택 또는 환경 중 어느 하나가 아니다. 그보다는 선택 그리고 환경의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환경의 선택이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기 모습과 운명을 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 환경 설계는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책임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환경의 선택과 조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당신이 선택한 환경과 외부 영향이 앞으로의 당신 모습에 직접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